Q.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현장 네, 4대! 세븐틴! 안녕하세요, 세븐틴입니다! 네, 지금 저희는 새로운 신곡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맞습니다! The Queen, a third single nerd Yes, so crazy The 팬들이 그 의미의 말 자체가 깨부수자 뭔가 티다 이런 뜻이잖아 막고 있는 것으로부터 Kabpae부터 벗어나고 해방한다 제가 Buffa-lo의ҹ타생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오니를 제가 뚫고 가는데 하자! 하자! 동작을 취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수교인데 수교의 얼굴을 보여야 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과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뮤직비디오 이미지 컷을 찍고 있는데 잠수를 하면서 물을 약간 느끼는 그런 비를 맞으면서 나온 장면인데 재밌네요. 자기관리들을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에너지가 넘치다못해 폭발하고 100리터와 달리기를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안무 디테일이 굉장히 좀 트렁팀의 에너지와 그런 의미가 잘 묻어갈 수 있게 퍼포먼스도 잘 나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태급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름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딱 반치듯이 하는 그런 안무 저희한테 넘어갈 거라는 그런 의미가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몰라요? 뭐 의미부여는 사람마다 다른 걸로 맞습니다. 제가 한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야무지게? 간질간질한? 펜플린을 뛰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슬로우를 거쳐서 찍는다 하세요. 여러분 겁이란 걸 몰라요. 높은 곳에 잘 가요. 취미가 높은 곳에 공동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카메라 준비하는 무기상품 그때까지 했던 안무 중에 제일 힘든데 제일 재밌어요. 뭔가 연습생 때 안무를 연습하던 시절에 연습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느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클로즈 오브를 찍은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염색도 하고 염색도 하고 엔진도 찍고 하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올 여름 여러분들도 지치고 덥지만 저희 세븐틴과 함께 시원하게 이겨내셔 좋겠습니다. 올 여름 여러분들도 지치고 덥지만 시원하게 이겨내셔 좋겠습니다. 우리의 억압되어있는 것들을 깨부수고 한 단계 더 성장한 세븐틴의 이야기를 보여드린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?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